그럼 가보겠습니다 오! 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와 진짜 많다 사람 어 뭐야 아 이게 감옥인가 보다 빌어먹을 앞으로 까불면 뒤진다는 의미에서 한 번 보내줬어 이거는 뭐 보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야? 그럼 니만 손해잖아 돈 쓰니까 난 시간 널널한데? 난 시간 빌 게이츐데? 석탄 캐야 돼 가서 빨리 나오려면 아 그래 근데 3분 26천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아냐? 석탄 캐는 만큼 초를 줄여줘 빌 게이츠가 뭔지 몰라요? 빌 게이츠는 1억이 남들 1억하고 달라요 저는 이 2분 52초가 별로 길게 안 느껴져요 전 시간 빌 게이츠예요 저는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저거 시간 벌 생각 없어요 그래도 좀 켜시면 안 돼? 체험은 체험은 해볼게요 자 시간 서민 체험합니다 시간 서민 체험